안녕하세요.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가수 임영웅의 데뷔곡 소나기가 천만 뷰를 넘어서며 21번째 천만 뷰 영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임영웅이 2018년 12월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소나기 영상은 지난 3일 조회수 900만 뷰를 달성한 데 이어 16일 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. 소나기는 2016년 8월 8일 공개된 임영웅의 데뷔곡으로 위어요와 함께 발표한 노래입니다. 해당 영상에서는 감성장인으로 성장할 임영웅의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는데요.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맛깔나는 음색이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을 본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부를 수가 없네요. 소나기처럼 시원한 노래,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등의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소나기 영상이 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총 19개의 천만 영상을 보유하게 됐는데요. TV조선의 공식 채널 영상과 더하면 임영웅은 총 21개의 천만 영상 보유자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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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